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할인의 할인 재고를 빼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하니까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고들이 빠지고 새로운 화분이 들어오면 가격이 그대로 받아요 세일 품목이 아니라서 토화분도 요즘 많이 세일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첫번째 오늘 첫번째 자 73번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9 네 2만원짜리 18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분은 색깔이 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좀 나는 것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뒤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요 여기는 자 73번 토화분 네 가로가 13 높이가 9 2만원짜리 18,000원 세일하겠습니다 자 토끼 네 곰돌이는 2개 남았어요 곰돌이 2개 토끼는 이런 모양의 토끼가 있어요 이렇게 이 화분이 큰 애도 있고 좀 작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한 10 몇 센티? 12 센티? 얘는 토끼가 좀 더 크고 얘는 토끼가 좀 작아요 안경맞고 이쁘죠? 이렇게 이것도 색깔이 이 색이 있고 이 색이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어 요거는 보라색도 저기 하나 있고 얘는 색깔이 다 똑같고 얘도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옷 색깔이 좀 다르죠? 이거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분은 이렇게 있고 어 얘도 다 색깔이 똑같네?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겼어 화분이 짊어지고 있는 애는 연두 색깔도 있네요 자 곰돌이는 또 같은 전에 다른 색도 많이 썼는데 두 개 남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끼 곰돌이 하나에 15,000원짜리 자 세일가 12,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에 12,000원 어 이렇게 종류별로 주시라고 하면 종류별로 드리고요 이쁘죠? 네 자 75번 가겠습니다 도우 화분이고요 가루가 14.5 높이가 12,000원짜리 17,000원에 셀 하겠습니다 얘는 한 가지 톤이고 한 가지 색깔입니다 도우 화분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얘도 멋지죠? 화분은? 네 75번 가루가 14.5 높이가 12,000원짜리 17,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가루가 8 높이가 7 가격 6,000원짜리 5,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작은 딸기인데 단단하죠? 토우 화분은 네 택배를 보내도 잘 안 깨지는 화분 음 단단하고 가성비 좋고 네 물마름 좋고 토우 화분은 자 76번 가루가 8 높이가 7 6,000원짜리 5,000원에 셀 하겠습니다 자 77번 갑니다 어 77번은 특별하게 가루가 9cm 높이가 13,000원 2만 6,000원짜리 2만 3,000원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음 가루가 9cm 인데 좀 오그라져서 어 좀 작죠? 일반 그냥 화분은 좀 커요 네 작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얘는 자 한 가지 색깔에 다 똑같은 크기 네 요렇게 자 77번 가루가 9 높이가 13 네 2만 6,000원짜리 2만 3,000원에 셀 하겠습니다 자 78번 갑니다 가루가 13.5 높이가 9 2만원짜리 1만 7,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한 가지 톤이고요 네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손잡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78번 가루가 13.5 높이가 9 네 1만 7,000원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79번입니다 수제화분인데 얘는 온과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죠 자 요렇게 어 얘는 하나 둘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자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얘만 하나 다른 것이 있고 자 3만원짜리 1만 8,000원에 갑니다 얘는 온과도 안 돼요 수제화분은 우리한테 좀 비싸게 들어온 거 아시죠 싸게 안 들어와요 네 이거 세일까 엄청 싸게 판매할 때 네 들어가시면 수제화분 될 겁니다 80번 가루가 12.9 높이가 11.8 1만 5,000원짜리 1만 2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가방입니다 처음에 이거 가방 들어와서는 겁나 인기 좋았었는데 네 그리 무겁지는 않습니다 자 요렇게 뒤에 거는 좀 높은데요 어 이렇게 무늬가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좀 높고 무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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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무늬만 조금씩 다르죠 오소유치 화분 네 80번 가루가 12.9 높이가 11.8 15,000원짜리 12,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동색도 있고 흰색 톤 나는 것도 있네요 노란빛 나는 것도 있고 자 81번은 가루가 8 높이가 8.5 4,000원짜리 1개 3,000원씩입니다 2개 6,000원이니까 네 1개 3,000원씩 갑니다 4,000원짜리 1,000원 세일해요 자 82번 가루가 9 높이가 8.5 5,000원짜리 2개 7,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5,000원씩 팔았던 건데 네 2개 7,000원이면 저희 온갖 하나 달라나 어 이거 쌓으면 진짜 택비도 안 남아요 네 제가 5만원 이상은 택비가 무료이잖아요 자 82번 가루가 9 높이가 8.5 5,000원짜리 2개 7,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또 더 싸게 파는 거요 자 7,000원짜리입니다 자 얘는 수입화분이고요 네 4각이고 네 우리나라 똑같은 이런 화분들이 나오는데 엄청 비싸 만원 넘어가죠 자 이 화분은 네 가루가 7.5 높이가 10 네 그렇게 해서 자 7,000원짜리 2개에 8,000원에 가겠습니다 하나에 4,000원씩 가는 거죠 네 얘도 자 색깔은 요렇게 있어요 여러가지 네 요렇게 요렇게 좀 무늬도 있었는데 네 요렇게 빨간 무늬 주황 무늬 노란 무늬도 있고요 자 83번 가루가 7.5 높이가 10 네 7,000원짜리 2개에 8,000원에 가겠습니다 거의 반 가격 정도 되죠 자 여기는 국내부입니다 지금 84번 가루가 11 높이가 14 10,000원짜리 7,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이거 소요 화분인가 거기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무늬가 좀씩 좀씩 다르네요 다 어 다르게 만들었네요 자 84번 네 가루가 11 높이가 14 10,000원짜리 7,000원에 가겠습니다 85번은 토화번입니다 자 가루가 9 높이가 11 어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엄청 귀엽고 이쁘고 안경맞고 네 요렇게 그냥 나눠도 연필꽂이 해도 이쁜 화분 자 색깔은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쫄깨 네 청색도 있고 또 색도 있고 네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 있죠 자 85번 가루가 9 높이가 11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갑니다 86번 네 가루가 9 높이가 12 16,000원짜리 13,000원에 세랍니다 16,000원 할 때 많이 팔았고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두개 세일가 13,000원씩에 갑니다 두개입니다 자 한개에 13,000원 86번 가루가 9 높이가 12 16,000원짜리 13,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87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두개에 6,000원에 갑니다 얘가 4,000원씩에 엄청 많이 팔았어요 얘가 가볍고 쓰신 분들이 그렇게 좋대요 이게 너무 가벼워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팔고니 조금 남았어요 조금 몇개 자 3,000원씩 갑니다 한개에 87번 가루가 10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두개 6,000원 한개 3,000원씩이죠 자 얘도 몇개 안 남았습니다 둘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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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 남았습니다 열개 빨간색 자 88번 가루가 9 높이가 9 네 5,000원짜리 한개에 4,000원씩에 갑니다 자 10개 하시면 4,000원 자 하나 빨간색 두개 분홍색 두개 하늘색 하나 노란색 세개 녹색 두개 남았습니다 10개입니다 딱 전 사각이죠 진열하기 좋은 화분 가볍고 좋습니다 88번 가루가 9 높이가 9 네 5,000원짜리 두개 8,000원에 갑니다 자 89번 가루가 12 높이가 10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 자 4,000원 엄청 싸죠 5,000원짜리 치고 가성비 좋죠 가볍고 이렇게 12cm 되고 얘는 좀 더 11cm나 되려나 네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동그랗게 생겼고 얘는 좀 입 있는 데가 좀 넓게 펴졌죠 네 이렇게 두가지 종류 있는데요 두개 다 한개에 4,000원씩 갑니다 세일까 자 이렇게 거의 색깔이 흰색만 남았고 이 색 한개 남았네 이 색 한개 옆에도 한개 남았고 이 색이 자 89번 가루가 12 높이가 1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 90번 갑니다 네 가루가 10 높이가 7,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두론지가 얼마 안됐어요 가볍습니다 자 한가지 색깔이고 아 두가지 색깔이구나 요 색깔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90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7 네 10cm나 돼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3,000원씩 갑니다 자 91번은 둘레였어요 8개 자 8개면 2,000원인데요 가루가 7,5 높이가 7,5 이거는 국내 요거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귀엽고 깜깜 안김맞고 쬐끔하게 7,5 높이가 7,5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4개에 10,000원짜리 자 2,000원짜리 8개에 15,000원 세일 가루 갑니다 요거 한 세트에 요렇게 15,000원 네 이거는 한 세트밖에 없어요 자 92번 갑니다 둘레였어요 8,10 12개 이게 한개에 원래 3,000원짜리인데요 12개에 2,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12개에 2,000원 자 이것도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일한거에요 자 92번 가루가 6 높이가 7,5 네 요렇게 크롬 생겼습니다 요렇게 크롬 네 색깔도 여러가지 있죠 자 92번 한 세트에 12개에 2,000원에 갑니다 세일 세일 93번도 14개 남았습니다 3,000원짜리인데 어 10개에 3,000원이죠 근데 4개가 덤으로 갑니다 14개에 3,000원 네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93번도 네 93번은 요렇게 크롬 생겼습니다 색깔도 여러가지 있지요 네 자 94번 갑니다 어 가루가 8,5 높이가 10,5 4,000원짜리 두개에 5,000원에 갑니다 얘는 너무 세일한거에요 둘 네 6개 남았네요 6개 6개 남았습니다 자 5,000원 15,000원에 갑니다 6개 자 4,000원짜리 6개에 15,000원에 갑니다 싸죠 자 95번 갑니다 가루가 12,5 높이가 12 7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 세일 세일 엄청 크죠 이게는 네 요렇게 큰데 5,000원 어 얘는 수입입니다 자 수입은 몇가지 안되는데 오늘 한가지 톤에 많이 여러분 옛날에 7,000원씩에 많이 사셨을겁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갔어요 자 95번 가루가 12,5 높이가 12 7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 마지막 96번도 수입입니다 네 96번 가루가 8 높이가 14 2개에 7,000원에 가겠습니다 하나에 3,500원씩 갑니다 자 요렇게 크고 좋은 코 이쁘네 넓이 높은 화분 네 자 다 똑같죠 96번 네 가루가 8 높이가 14 2개에 7,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다른 화분 올라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야옹이는 저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렇게 노랑아 나 그거 붙었어 노랑이 붙었어 발에 의알고 잘 못살아 나랑아